라면 라면 이야 이야 라면 라면 이야 이야 어? 오냐? 오와 아아 아냐아 안돼 안 돼 아니 아 아 왜 올라? 아아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야 아아 야 뭐야 우연 내 방 다 어지러워 놓고 내 방에서 나가 응 싫어 방금방금뿡 뿜뿡 아? 맨날 방붕만 끼고 맛있는 거 있는데 안 줄 거야. 그게 뭐야? 새로운 신상라면. 신라면 볶음면. 신라면에서. 신상라면. 우와. 신라면의 매운맛을 볶음면으로 즐기면 어떨지 너무 기대돼. 지금부터 신라면 볶음면을 끓여보겠습니다. 어우 끓여보겠습니다. 먼저 끓는 물에 면과 후레이크를 넣고 2분간 끓여줘요. 물을 따라버리고 오 이 정도. 분말수프와 또 조미율을 잘 넣고 잘 비벼주면 되지요. 끝. 벌써 다 끝났어? 어 벌써 다 됐어. 우와. 우와 맛있겠다. 우와 너무 맛있겠고 예쁘다.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 먹어보겠습니다. 와 귀여운 신어묵이랑 같이. 기대된다. 음. 우와. 오. 맛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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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너무 맛있어. 신라면 볶음면 너무 맛있다. 음. 음. 맛있지? 이거 컵라면도 있다는데 컵라면도 궁금하다 먹어보고 싶다 맞아 컵라면 진짜 궁금하다 급식의 신라면 볶음면 컵라면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우와 내가 신라면 볶음면 컵라면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진짜 나왔어 우와 진짜 신기하다 신라면 볶음면 나 이거 처음 봐 신기하다 포장지도 예쁘다 더군다나 이 컵라면은 역대급 신상으로 농심의 야심작이네 야심작? 우와 정말 궁금해 먹어보자 좋지요 아 근데 이거 우리가 요리해서 먹어야 되나 봐 재밌겠다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급식 정말 최고다 비키야 이거 봐 어묵이 너무 귀엽잖아 그치? 우와 귀여워 그치? 너무 귀엽지? 귀 귀 귀 귀여워 비키 뜨거운 물을 붓고 우와 뜨거운 물을 붓는 조심조심 오키님들 뜨거운 물 부을 때는 언제나 조심조심 맞아 여기에도 쓰여있잖아 뜨거운 물 주의 우와 뽁뽁뽁뽁뽁 뽁뽁뽁 3분이 지났으면 물을 버려주고 아까 뽁뽁뽁뽁뽁뽁 뜨는대로 버려줍니다 분말수프와 조미율을 넣고 우와 비벼주면 끝 요리 끝! 벌써 볶음면이 완성됐어 우와 요리가 빨리 돼서 좋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당 너무 맛있어 신라면의 맛있는 매운맛이 그대로 느껴진다 그치 이거 소세지랑 같이 먹으면 꿀조합일 것 같아 나는 치즈스틱이랑 같이 먹어봐야지 역시 키위바사 소세지는 손으로 먹어야 제맛 돌돌 말아서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치즈스틱에 돌돌 말아서 먹을수록 자꾸만 빠져드는 맛있는 매콤함이야 우와 빅키야 치즈스틱이랑 같이 먹어봐 최고의 맛이야 환상에 좋아 오 진짜? 먹어봐야지 치즈스틱이랑 루연이랑 같이 앉아서 조리시간도 엄청 빨라서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에 간식으로 먹어도 좋겠다 오 딱이네 급식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학원 가게 되면 배고프잖아 그 시간 사이에 딱이다 맞아 신어묵 귀여워 무슨 맛일까 쫄깃해 되게 귀여운 맛이야 쪼꼬메 귀여운 맛이라는 게 딱이다 신어묵 진짜 귀여워 삼겹살랑 같이 먹으면 어떨까 우와 고기랑 철덕궁합일 것 같은데 먹어봐야지 철덕궁합이야 신라면 볶음면배 급식실 이벤트 신라면 볶음면을 경품으로 주립니다 어? 경품? 신라면 볶음면을 경품으로 준다고? 우와 나 할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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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야 소라 소라 이거 봐 우와 오징어집이다 오징어집 빠르게 다 먹는 사람에게 엄청난 상품인 신라면 볶음면을 드립니다 꼭 1등 할거야 절대 질 수 없다 준비 시작 두 개 한번 해 연기 아 아 아 아 아 다 먹었어 아 아 아 아 아 1등 백설아 아 2등 오비키 우와 우아 2등이다 우와 감사합니다 1등 상품입니다 감사합니다 받았다 1등 상품 2등 상품입니다 신난다 아 좋다 좋지요 오늘도 신나게 극식먹기 대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